한동훈 후보님께 질문을 합니다. 화면 볼까요? 안녕하십니까?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함께하게 된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살고 있는 28세 당원 김남현입니다. 저는 한동훈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동훈 후보님의 남다른 패션 센스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. 혹시 옷을 고르실 때 혹은 옷의 브랜드를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혹은 어떤 커뮤니티를 참고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답변을 통해서 저도 한동훈 후보님처럼 조금 더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질문 전에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노골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.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사고 뭐 걸치는 건 제가 다 샀던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뭐 브랜드 고르는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향이 좀 생겼다고나 할까요? 근데 뭐 특별히 잘 골라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대청년은 그냥 뭐 하면 여쭤면 바로 그냥 따라서 가려고요. 대청년은 그냥 뭐 하면 여쭤면 바로 그냥 따라서 가려고요. 대청년은 그냥 뭐 하면 여쭤면 바로 그냥 따라서 가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